박서진의 재정과 관련된 이번 이슈는 단순한 수입 공개를 넘어서 그가 연예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성공을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성공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 글에서는 박서진의 수입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그의 성공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박서진은 주로 트로트 가수로서 활동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의 수입 중 상당 부분은 당연히 음악 활동에서 발생합니다. 박서진은 콘서트, 앨범 발매, 음원 스트리밍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특히 콘서트에서의 수입은 그의 주된 수익원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의 매니저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수익 손실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콘서트 재개 이후 수익이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서진의 경우 일반적인 트로트 가수들과는 달리 젊은 팬층을 형성하고 있어, 음원 스트리밍 수익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트로트 장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다양한 연령층에게 어필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발표한 곡들은 주로 멜론, 지니, 네이버 뮤직과 같은 디지털 음악 플랫폼에서 스트리밍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월 2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음반 판매 또한 그의 수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박서진은 매번 신곡 발표 시 높은 음반 판매량을 기록하며, 팬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콘서트는 매번 매진을 기록하며, 많은 팬들이 그의 무대를 보기 위해 몰려들고 있습니다. 특히 콘서트 수익은 공연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박서진은 대규모 공연장에서 콘서트를 개최하는 만큼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그의 콘서트 수익은 매년 1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서진은 다양한 광고 캠페인에도 참여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는 100개 이상의 브랜드와 계약을 맺고 있으며, 광고 한 편당 1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광고 시장에서 박서진의 가치는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그가 대중적 이미지와 상업적 매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순히 가수로서의 이미지를 넘어서 다양한 브랜드와 협력하며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인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박서진의 광고 활동은 그가 상업적 가치를 지닌 엔터테이너로서 업계에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박서진은 남성 화장품, 의료 브랜드,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의 브랜드와 협력하고 있으며, 이는 그가 다방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박서진이 등장하는 광고는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그가 등장하는 제품의 판매 또한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대중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며, 팬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박서진은 또한 부동산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천 송도 지역에 2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향후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중요한 점은 시의적절한 매각 시점을 파악하는 능력인데, 박서진은 이에 대한 통찰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연예인으로서 박서진은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는 그가 재정적으로 독립적이고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의 부동산 투자는 단기적인 수익 창출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박서진의 성공의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그가 팬들과 매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팬들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기며, 이를 통해 팬들의 지지를 지속적으로 얻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팬들과 일상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팬들 역시 그의 활동을 지지하며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팬들에게 항상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로 인해 팬들과의 유대감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팬들과의 관계는 박서진이 꾸준한 인기를 유지하고, 상업적으로도 성공을 거두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단순히 음악 활동에만 그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며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성공 비결은 팬들과의 진솔한 소통, 재정적인 안정성, 그리고 다양한 수익원을 확보한 점에 있습니다. 그는 가수로서의 재능뿐만 아니라 상업적 가치를 갖춘 엔터테이너로서도 인정받고 있으며, 이는 그가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공을 이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는 앞으로도 다양한 콘서트, 광고,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의 재정적 성공은 더욱 확고해질 것입니다. 또한 박서진의 팬층은 그의 진솔한 성격과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더욱 두터워지고 있으며, 이는 그의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박서진은 가수로서, 그리고 상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아티스트로서 앞으로도 더 많은 성과를 이룰 가능성이 큽니다. 그의 재정적 성공은 단순히 수익의 숫자로만 평가될 수 없으며, 그가 얼마나 다방면에서 성공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박서진은 앞으로도 팬들과의 소통을 지속하며, 더욱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의 음악적 여정과 재정적 성장은 그가 한국 연예계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며, 앞으로도 그는 연예계에서 빛나는 별로 남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